자 여기 쇠사슬이 X자로 되어 있고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는 이 희한한 카드집 속에 자 보이세요?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나선 누군가 구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핀을 벌려서 빼주면요. 구해준 사람은 바로 누구죠? 마술사죠. 지팡이를 들고 있고 멋진 망토와 모자를 걸치고 있네요. 자 이 마술사가 아무래도 방금 전에 탈출 마술에서 지금 실패를 한 것 같아요. 이번에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본다고 합니다. 자 마술사를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쇠사슬이 꽁꽁 잠긴 카드집 속으로 이 마술사를 집어넣었습니다. 그리고는 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마술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채웠습니다.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이 마술사가 탈출 마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되는 가운데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멋지게 탈출 마술에 성공했네요.